아기 고양이 변 유도하는 거 배변, 배뇨 유도 아니고 변 유도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배뇨 유도는 이렇게 휴지로 톡톡톡 쳐주거나 근데 저는 이 방법 안 좋아한다 했죠 얘는 계속 칫솔로 생식기 보군요 가랑이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항상 넣었고요 이제는 배변 유도하는 시야 끝나서 이렇게 되게 앙칼진데 제가 미우가 변비 때문에 막 한 10일 정도 변을 안 놓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혼자 알아냈어요 유튜브를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되게 딱 효과가 나는 방법을 알게 되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제가 그 방법을 쓴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한 10일 넘었는데 안 쓴 지 왜냐면 미우는 요새 배변을 혼자 하거든요 한 40일부터 혼자 한 거 같아요 근데 제가 10일 넘어도 간장을 안 시켰는데 왜냐면 이렇게 조금만 보면 간장까지 알면 얼마나 무리가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줬더니 나온 똥이 변비 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분유 먹고 살기 때문에 안 나온 거 있었던 거였어요 간장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애가 밥을 안 먹는다던가 젖을 안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잘 안 논다던가 좀 약간 좀 힘이 없다던가 뭐 그럴 때는 이제 변비일 가능성이 클 거기 때문에 병원을 가도요 애가 잘 놀고 밥도 잘 먹고 그러면 열심히 응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굳이 간장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배변 유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 뒤가 중요해요 평소에 배를 요렇게 둥글게 마사지 눕혀서요 둥글게 마사지 하는 것도 좋고요 너무 싫어하지 이제 배변 훈련할 때가 끝나가지고 사람이 해줘야 될 때가 끝나가지고 요기 뒷부분 요기 움푹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쪽에 장이 있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꾹꾹 꾹꾹 눌러줬어요 꾹꾹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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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 애가 표정이 막 기묘해져요 응가 나올 때가 되면은 그리고 우는 소리도 먹고 그럴 때 딱 내려주면은 자기가 화장실 갈 줄 아는 애면은 화장실 가고요 아니면 화장실 안에 넣어주면은 애를 들어가는데 미운은 어제 밤에 응가를 해갖고 할지 모르겠어요 요정도 커도 갑자기 울음 없었죠 약간 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싸서 저는 저녁이 넣었기 때문에 눌지 모르겠는데 역시 안우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변을 안 보고 있었던 상태라면 100이면 100, 싸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되게 배뇨보다 더 간단한 것 같아요. 좀 오래 해줘야 되지만 그럼 화이팅입니다. 변비냥이 둔 캔맘들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